한강에서 테러 운영을 하는데 한강 경찰 보고 범인 역할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? 우리의 체육상 파괴가 뭐여? 인명 구조하냐? 제발 그거에나 좀 출시내 섭외할 수 있을까요? 저기 몸 좋은 분 먼저 뒤에 젊은 분 먼저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? 1톤 거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슨 골목, 골목 가게입니까? 이 아름다운 한강에서 범죄를 저지른 분들 저희가 꼭 검거해 가겠습니다 건강! 감사합니다